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가 최근 위험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의 실질성장률을 4%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가 다시 위험 국면에 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피해를 시작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경치적인 불안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등 잇따른 악재로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IMF는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낮춰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무려 1.1%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3개월 전 IMF의 전망치보다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도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낮춰잡은 4%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도 당초 전망보다 낮은 4%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국이 신뢰할 만한 중기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저금리 기조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뉴스 이기범입니다.